자, 기출보건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1번 떡을 만들 때 불리기, 쌀 불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보고 있습니다. 쌀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을 빨리 흡수한다. 자, 맞습니다. 물의 온도가 뜨거울수록 물을 빨리 흡수하고요. 수침시간이 증가하며 오래 담그면 호화개시 온도가 낮아진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죠? 오래 담그면 그만큼 호화도 빨리 잘 된다, 빨리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쌀의 수침시간이 증가하면 조직이 연화돼요. 조직이 연화돼요. 입자의 결합력이 증가한다. 조직이 연화되기 때문에 입자의 결합력도 부드러워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틀린 건 3번이겠고요. 수침시간이 증가하면 수분 함량이 많아져서 호화가 잘 된다. 그죠? 물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두류. 두류의 종류와 영양학적 특성으로 오른 것,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대두에 있는 사포니는 설사를 유발하는 게 치료제는 아니죠. 자, 팥은 비타민 B1이 많아. 팥은 비타민 B1, B2가 많아서 각기병 예방이 좋습니다. 자, 맞습니다. 2번이겠네요. 자, 검은 콩은 금속 이온과 반응하면 색이 옅어진다. 틀렸고요. 땅콩은 지질의 함량이 많으나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다. 필수 지방산도 함량이 많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병과에 쓰이는 도구 중 어렘이체. 어렘이체 다른 말 뭐였죠? 굵은 채, 도둠이체. 이렇게 같은 말인데. 자, 지금 보시면 오른 것은 물어보는데 오른 것. 고운 가루 아니죠. 가장 구멍이 큰 거기 때문에 고운 가루는 아닙니다. 고운 가루 내릴 때는 고운 채, 깁채를 사용을 하죠. 도둠이보다 고운 채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도둠이, 굵은 채, 어렘이체. 같은 말이고요. 팥고물 내릴 때, 그죠? 팥고물을 내릴 때나 녹도고물을 내릴 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어렘이, 굵은 채, 고물채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약과용. 약과용은 밀가루이기 때문에 가장 고운 채로 쳐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떡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틀린 것. 자, 팥시르떡의 팥은 맵살에 부족한 비타민 D. 어? 비타민 D, 비타민 E? 아닙니다. 그죠? 아까 했었던 문제죠? 비타민 B1과 B2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의 답이 나왔네요. 무시르떡의 무, 이거 했었죠? 디아스타드에 소화가 잘 된다. 숙떡의 쑥은 무기질, 비타민 A, C 풍부한 거 맞고요. 콩가루 인절미에 콩은 단백질, 지질 함유하여 영양사의 조화를 이룬다.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두텁떡을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는 조리 도구. 자, 두텁떡은요. 우리 두텁떡은 간장으로 가늘한, 임금님 생일 때 올렸던 떡이죠. 그래서 거피팥에다가 이제 볶을 때 번처를 사용하고요. 거피팥을 포슬포슬하게 볶을 때 번처를 사용하고 쌀가루 채를 치겠죠. 그리고 떡을 찌는 데 시료가 필요하지만 떡살은 주로 절편을 사용하는 도구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는떡. 치는떡의 표기. 이거는 바로 넣어야겠죠. 치는떡, 도병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러면 진병, 찌는떡. 유전병이 기름에 지지는 떡이겠죠. 그래서 도병, 치는떡이고요. 자, 7번. 떡의 노화를 지연시킨다. 틀린 것.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 자, 식이섬유를 첨가하면 노화가 지연되고 유화제 첨가, 설탕을 첨가하면 다 노화를 지연시킨다. 색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 자, 8번. 떡을 만드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구. 자, 조리. 쌀을 빠, 쌀가루를 내릴 때 아니죠. 쌀을 읽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1번에 답이 나와죠. 정답은 1번이고요. 맷돌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거나 곡류를 타겐다. 그죠? 맞는 역할이고요. 맷방석 설명하면 되죠. 맷방석은 멍석보다는 작고 둥글며 곡식을 넣을 때도 사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렘이, 굵은 채, 도둠이. 같은 이름이고 지방에 따라 얼맹이, 얼렘이. 사투리겠죠. 그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고요. 떡 조리 과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겠네요. 틀린 것. 자, 쌀의 수침 시간이 오래 담글수록 조진이 연화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습식 재분을 할 때 전분 입자가 더 곱게 빠진다. 쌀가루는 너무 고운 것보다 어느 정도 입자가 있어야 자체 수분, 표율이 있어 떡을 만들 때 호화도가 좋다. 자, 입자가 고와야 맛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호화도를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입자를 가지고 있어야 쌀의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화도가 좋다. 맞는 말입니다. 쌀이 익는 원리가 쌀가루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면서 물이 뜨거워지면서 쌀가루를 익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찌는 떡은 맵쌀가루보다 찹쌀가루 사용할 때 물을 더 보충해야 된다. 자, 맵쌀가루보다 찹쌀가루 아니죠, 그죠? 습식 쌀가루의 경우 맵쌀가루의 수분이 대략 한 30% 정도고 찹쌀가루의 수분이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50% 정도가 되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분을 첨가를 해줘야 된다. 맵쌀이 물이 더 적기 때문에 맵쌀가루가 물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펀칭을 공정을 거치는 치는 떡은 시루에 찌는 떡보다 노화가 더 디게, 그죠? 아무래도 치되면 노화가 훨씬 더 지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불용성 섬유소. 자, 섬유소는 물에 녹는 소용성 섬유소랑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소로 나뉘는데요. 불용성 섬유소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정답은 셀룰로스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찌는 떡이 아닌 것, 찌는 떡, 단답형이 많이 나오죠. 시험에 실제로 단답형이 많이 나옵니다. 찌는 떡 아닌 것,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느티떡, 골무떡, 혼돈병, 신과병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골무떡은 우리 계속해왔던 치는 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고요. 주재료, 자, 주재료. 자, 주재료는 찹쌀, 맵쌀이 되겠네요. 다른 것들은 다 부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쌀의 수침시 수분 흡수율에 영향을 준다. 수분 흡수율, 물을 먹는 정도. 자, 쌀의 품종에 따라서, 아밀로스와 아밀로스 성분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조금 달라지겠고요. 쌀이 말랐는지 아니면 막 수확한 쌀인지에 따라서 저장 기간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지겠고요. 자, 물의 온도에 따라,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에 따라 수분 흡수율도 달라지겠습니다. 비타민 함량과는 상관없다고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비즌떡 제조 시, 비즌떡 제조 시 쌀가루 반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송편 등의 떡 반죽은 많이 치는 횟수록 부드럽죠. 반죽은 치는 횟수가 많아지면 반죽죽에 작은 기포가 함유되어 부드러워진다. 맞습니다. 쌀가루를 입반죽하면 전분의 일부가 호화되어 점성이 생겨 반죽이 잘 된다. 맞겠죠? 반죽할 때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친댁한 반죽이 매끄럽고 부드럽다. 이거는 아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인절미나 절편. 이거는 짝꿍이죠. 안반 떡매입니다. 그래서 나무판이 안반, 막대기가 떡매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설기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틀린 거. 자, 설기떡입니다. 고물 없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맞죠? 고물 없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치는 떡. 콩, 쑥, 밤, 대추, 과일 등 부재료가 들어가기도 하죠. 뭐 이런 건포도 같은 거. 자, 콩떡, 팥시루떡, 쑥떡, 호박떡, 무지개떡. 팥시루떡 아니죠, 그죠? 설기떡. 3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기떡은 무리병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자, 찰떡류 제조입니다. 찰떡류. 자, 찰떡류 제조의 설명으로 오른 것. 자, 불린 찹쌀을 여러 번 봐 찹쌀가루를 곱게 준비한다. 이거 우리 계속 했었죠. 찹쌀은 한 번만 내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틀리고요. 그래서 새머리 떡 제조 시에 맵쌀가루를 소양 찬결국. 이게 좀 말이 또 많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죠. 새머리 떡을 만들 때 왜 찰떡인데 맵쌀이 들어가느냐.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맵쌀가루가 좀 더 모양을 우리 떡케이크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양을 좀 더 잘 잡아주기 때문에 찹쌀로만 찐 새머리 찰떡은 축 가라앉을 수 있지만 맵쌀을 조금 넣으면 모양을 잡아준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썰기는 좋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찰떡은 맵떡에 비해 찔 때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어떤 걸 더 많이 쪄요? 그죠? 자, 찰떡을 더 많이 찐다. 왜? 호화, 개시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자, 더 오래 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팥은 한 시간 정도 불려? 자, 이것도 그래서 틀린 질문으로 나왔죠. 팥은 불리지 않고 쌓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치는 떡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자, 여기 뭐 꽃절편, 절편 치는 떡이죠. 계피떡, 바람떡 대표적인 치는 떡이고요. 인절미도 맞습니다. 쑥개떡은 모양을 동그랗게 빚어 만드는 떡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떡의 노화를 지연시킨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 맞는 걸 찾고 있겠네요. 자, 냉장고, 그죠. 냉장고는 노화가 가장 빨리 되는 온도, 틀렸고요.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는 온도도 온도일 뿐더러 김치 냄새까지 배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냉동, 그죠. 냉동은 올해 노화를 잠깐 멈추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에 좋습니다. 실온은 냉장고보다는 낮겠지만 실온도 노화가 좀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고요. 자, 떡류 포장 표시의 기준을 포함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건 뭐냐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식품 등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우리 이거 계속했던 문제죠. 자, 재질,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섭취량 및 섭취량에 관한 부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 떡 반죽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틀린 것. 자, 많이 치댈수록 공기가 포함된다, 부드럽다, 계속 들었던 지문입니다. 많이 치댈수록 글루텐, 떡이? 글루텐 아니겠죠. 그죠? 밀가루입니다. 글루텐은 2번이고요. 자, 익반죽할 때 물의 온도가 높으면 점성이 생긴다. 그죠? 맞습니다. 쑥이나 수리치 등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넣으면 노화 속도가 지연된다. 맞죠?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전동적인 약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약밥. 자, 약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상관은 틀린 겁니다. 자, 간장과 양념이 한쪽에 치우쳐서 얼룩지지 않도록 골고루 비빈다. 그죠? 맞습니다. 자, 불린 찹쌀의 부재료, 간장, 설탕, 참기름은 한꺼번에? 아닙니다. 우리 약밥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찹쌀을 불려서 1차로 찔 때 충분히 쪄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양념한 밥, 오래 중탕하여. 그래서 약식은 중탕을 해서 찌는데 갈색이 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저온 저장이 미생물 생육 및 효소 활성에 미친 영향이 관리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부의 효모는 10도씨에서도 영어 10도 생존 가능하고요. 자, 곰팡이 포자는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맞습니다. 자, 부분 냉동 상태보다는 완전 동결 상태 하에서 효소 활성이 촉진되어 식품이 변질, 완전 동결 상태에, 완전 동결 상태 하가 효소 활성이 조금 멈춰서 식품의 변질을 막기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리스테리아균이나 슈돔모나스균은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하여 식품의 부패나 식중독을 유발한다. 자,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백설기를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백설기. 자, 백설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맵살을 충분히 불려서 물기를 빼고 소금을 넣어 곱게 빻는다. 자, 맞죠? 뭐 틀린 거 없습니다. 쌀가루에 물을 주워서 잘 비빈 후에 중간 채에 내려서 설탕을 넣는다. 맞겠네요. 자, 찜기에 시루밋을 깔고 채에 내린 쌀가루 꾹꾹 이거 아니죠? 그죠? 꾹꾹 눌러. 꾹꾹 누르는 거 아니고 백설기가 포근포근한 이유는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공기층이 설기를 부드럽고 포근하게 하는데 쌀가루를 꾹꾹 누르게 되면 떡이 질겨집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소시에 찜기를 올리고 15에서 20분간 찐 후에 약한 불에서 5분 뜸을 드린다. 그죠? 맞겠죠? 뜸 드리는 과정. 뜸 드리는 과정은 미처 호화되지 못한 쌀가루를 마저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떡류의 보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보고 있겠네요. 자, 당일 제조, 당일 판매 맞습니다. 오래 보관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요. 진열적의 떡은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 햇볕에 보관하면 안 되겠죠? 자, 여름철에서는 상온 24시간 절대 안 되겠죠. 여름철에는 상온 24시간까지 보관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4번이고요. 자, 인절미. 이게 많이 헷갈렸다 하시는데 인병, 은절병, 인절미.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데 자, 인병, 은절병, 인절병. 다 인절미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절병은 절편입니다. 절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설기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으로 맞는 건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은 맵살은 깨끗하게 씻어서 10에서 18시간 정도 불린다. 맞죠? 그죠? 쌀가루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린다? 아니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야겠습니다. 자, 찜기에 준비된 재료를 올려서 약한 불, 약한 불 절대 안 되죠. 센 불. 불을 끄고 20분, 뜸이 너무 깁니다. 뜸은 한 5분 정도로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인절미를 칠 때, 칠 때. 너무 쉽죠? 칠 때, 아닌 것. 떡살, 그죠? 떡살은 절편의 모양을 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찰떡이 찍어봤자 도로 모양이 없어집니다. 찰떡이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 떡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오드. 맵살가루 너무 쉽죠? 맵살가루, 요오드, 청남색, 검정색, 청자색,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가래떡 제조 과정의 순서로 오른 거 물어보고 있네요. 가래떡. 또 쉬운 문제죠? 가래떡 제조 과정의 순서. 자, 일단은 쌀가루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소, 가래떡이 소가 안 들어가죠? 입반쪽, 가래떡 입반쪽 하지도 않고 찌는 거죠. 그 다음에 성형, 모양을 길게 성형하고 용도에 맞게 자르기.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음식에서 약자가 들어가는 음식의 의미. 자, 약자는 이것도 책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꿀과 참기름 등을 많이 넣은 음식에 약자를 넣었다. 그죠? 몸에 이루어온 음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꿀을 넣은 과자와 밥을 각각 약과 약식이라고 하였다. 한약제, 한약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캐러벨 소스. 이것도 했던 문제인데. 자, 캐러벨 소스 제조 과정에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보겠습니다. 틀린 건. 자, 캐러벨 소스는 설탕과 물을 넣어서 끓이는데 저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젖지 않고요. 설탕이 갓색으로 변하면 불을 끄고 물려서 혼합한다. 이것도 물을 넣는 집이 있고 안 넣는 집이 있어? 선생님 이거 헷갈려야 하시는데. 아, 헷갈려? 그럼 넘겨요. 자, 캐러벨 소스는 130도에서 갈색. 170도죠. 그래서 확실히 아닌 답을 골라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캐러벨 소스에 물을 넣는 것도 실은 맞긴 한데. 하여튼 답은 이것도 맞는 정답이고요. 아닌 것은 170도에서 갈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음 결정의 크기가 크고 텍스터 품질 손상 정도가 크대요. 자, 이거는 가장 천천히 열리는 완만 냉동입니다. 초급속, 초초급속으로 갈수록 텍스터 품질 손상 정도가 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의 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액체 재료 부피 계량은 투명함 맞죠? 그죠? 액체는 투명한 계량컵에 계량을 해야 눈금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량 단위 1큰술은 15, 작은 큰술은 5cc겠죠? 저울을 사용할 때 평평한 곳에서 0점을 맞춘다. 맞겠고요. 고체지방 재료 부피 계량은 계량컵에 잘게 담기보다는 꾹꾹 눌러서 계량한다 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겠습니다. 자, 화학물질 취급시. 화학물질 조심해야겠죠. 그죠?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 물어보고 있겠네요. 작업장 내에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비치해야겠죠? 고무장갑 반드시 보호복장 착용해야겠습니다. 물 외의 물질과 섞어서 해야 한다. 물 외의 물질 섞으면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질을 쓸 경우에는 펌프 기능이 있는 호수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식품 영업장이 위치해야 할 장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 틀린 것. 자, 식수로 적합한 물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 되겠고요. 환경적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어야겠죠. 전력 공급 또한 좋아야겠습니다. 가축 사역, 그죠? 가축 사역 시설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00도씨에서 10분간 가열에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섭취한 후에 3시간 정도 만에 구토, 설사, 심한 보통. 이거는 좀 안개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황새포도성 규균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살균소독제. 가용성이며 냄새가 없고, 자극성 및 부식성이 없으며, 유기물이 존재하면 살균 효과가 감소돼서 단독으로 좀 쓰여야 된다. 작업자의 손이나 용구 및 손이나 기구 소독에 주로 한계, 역성 부인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식품의 변질에 대한 생성물. 식품이 변질됐을 때 생기는 생성물. 이것도 계속 이제 다뤘던 문제인데요. 자, 과사나물,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토코페론은 뭐 천연 비타민, 비타민 E의 성질을 갖는 천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리거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한 영업자. 제일 센 겁니다. 그죠?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될 거를 직접적으로 판매한 거는 가장 쓴, 가장 센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물리적 살균소독 방법이 아닌 건 물어보겠네요. 그러니까 물리적 살균소독 방법하고 화학적 소독 방법이라고 나뉘었었는데 화학적 소독 방법을 물어보고 있겠네요. 자, 일간 소독, 화염멸균, 자외선 살균 다 물리적 살균소독 방법입니다. 역성균은 이건 화학적 방법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떡 제조 시 작업자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보고 있네요. 이렇게 작업자의 복장, 개인 위생관리 부분은 되게 문제가 편하게 쉽게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어디 한번 볼까요? 지나친 화장을 피한다. 그죠? 인조 속눈썹 부착하지 않는다. 그죠? 맞죠? 자, 반지나 귀걸이 장신구 착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건 저하고 대입시키는 건 저도 절대 찰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작업 변경시마다 위생장갑을 교체해야죠. 교체할 필요는 없는데 교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마스크를 착용해요. 마스크 요즘은 또 필수이기 때문에 착용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해 적합한 기기, 기구 및 용기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스텔리스. 스텔리스 좋죠? 그죠? 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텔리스 좋고요. 산성식품에 사용하는 구리를 하면, 산성식품에 사용하는 구리를 사용하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아니고요. 소독과 살균이 가능해야겠죠. 내수성이 좋아야 합니다. 흡수성이 없는 단단한, 선생님 나무라서 안 되지 않나요? 흡수성이 없는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염된 곡물입니다. 오염된 곡물의 섭취를 통해 장애를 일으키는 곰팡이 독. 아닌 것. 자, 오염된 곡물 황병미, 맥각독, 아프라톡신이 있지만 베네루핀. 이거는 조개죠. 조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향토떡이 연결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경기도 여주산병, 경상도 모진입 송편, 제주도 오메기떡, 평안도 장떡. 어? 평안도. 그렇죠.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조개 송편. 조개 송편이 대표적인 향토떡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자, 모진입 송편도 이게 전라도 거 아니냐 이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시험에서 얘가 맞는 연결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진입 송편은 경상도 향토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약식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어. 약식. 신라시대부터 약식을 먹었다. 자, 삼국유사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백결선생하고 그 다음에 유리왕. 이야기 빼고는 거의 다 삼국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양절. 양수가 두 개 겹쳤다. 9월 9일 중양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겠네요. 추석에 핵곡식으로 제사를 올리지 못한 집안에서 뒤늦게 천신을 하였다. 맞습니다. 밤떡과 국화전 맞죠. 가을에. 시인과 묵객들은 야외로 나가 시를 읊었거나 전을 붙여 먹으면서 시를 읊거나 풍국놀이를 하였다. 맞습니다. 작가병과 밀당고는 중양절에 대한 절식이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음력 3월 3일. 뭐죠? 음력 3월 3일. 딱 바로 보이죠? 이거는 진달래 화전입니다. 봉치떡 같은 말. 봉채떡. 봉치떡 같은 말이죠. 대표적인 혼례음식. 나페. 대표적인 혼례음식. 함떡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떡을 두 켜로 올리죠. 부부 한 쌍을 의미하고요. 밤과 대추는 재물. 아니죠. 자식이죠. 자식. 자식. 자, 찹쌀가루를 쓰는 것은 부부의 금실이 찰떡같이 험혹하게 되라는 뜻이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약식의 유례와 관계없는 것. 어? 백결선생이 왜 여기 나오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금갑을 쏘였고요. 활로. 까마귀. 소지왕.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돌상에 차리는 떡의 종류와 의미로 틀린 건 물어봐요. 돌상. 자, 인절미. 학문적 성장을 촉구한다. 돌상의 인절미. 돌상의 인절미는 아니죠. 그죠? 정답이 바로 나오는 인절미 1번입니다. 수습학 경단. 액을 미리 막아준다. 오색소편. 우주만물과 조화를 이루어라. 백설기 신상함과 전결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자, 53번 보겠습니다. 자, 떡의 어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많이 좀 틀리셨는데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라고 했죠? 자, 곤떡. 색과 모양이 곱다. 맞죠? 구름떡은 썬 모양이 구름 모양과 같다. 그죠? 맞죠? 계속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쟁이떡은 떡의 모양을 가운데 구멍을 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건 아니고요. 오쟁이는 작은 그릇을 오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자, 빙떡은 떡을 차갑게가 아니고 빙떡은 떡을 돌돌 말았다 해서 빙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해장떡은 해장국과 함께 먹었다. 그죠? 아까 제가 한 내용이죠. 해장국과 함께 먹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떡과 관련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조선시대에 출간되지 않은 건 뭐라고 그랬죠? 그죠? 자, 조선시대에 출간되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도문대작, 음식듬이방, 임원심육지가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서적이고요. 이거는 광복 후에 나온 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장수복록을 추건하는 의미로 돌상에 올린 떡으로 틀린 것, 돌상에 올리는 게 아닌 것. 돌상은 오색수금편, 이건 주관식으로 이제, 그죠? 오색수금편, 백설기, 수수박경단, 무지개떡 이렇게 두텁떡은 임금님 생일날만 올렸던 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진날떡이 아닌 것. 삼진날은 진달래, 화전, 쑥떡, 향해단, 유협적은 대표적인 초파일에 올렸던, 먹었던 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통과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 틀린 것.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중요한 의뢰 맞고요. 책내는 어려운 책을 한 권씩 뗄 때마다 이를 축하해줘. 얼마나 이쁘고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축하한다는 의미로 더욱 학문에 정진하라는 의미로 행하는 헬이다. 맞습니다. 자, 나빌은 사람이 살아, 나빌은 벌써, 아니, 나빌은 통과 의뢰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겠네요. 성년 내는 어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삶은 자기가 갈무리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일깨어주는 의뢰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떡의 어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라고요? 어원. 차른병은 수리치절편, 맞죠? 차른병, 수리치절편, 수레바퀴 모양 다 맞는 내용입니다. 석탄병은 아, 너무 맛있어서 삼키기 아깝다는 뜻 맞고요. 약편은 맵쌀가루에 계피, 청궁, 생강 등 약재를 넣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약편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약편은 대추구, 아까 나왔던 대추구를 곱게 내려서 그걸로 물잡기 한 떡을 약편 또는 대추약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첨새병은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하나 더 하게 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절기떡. 절기떡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틀린 것입니다. 틀기. 삼복이네요. 삼복. 삼복은 가장 더울 때 시상하지 않는 떡들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그래서 증편, 주악, 깨찰편, 팥은 여름에 시상하기 때문에 여름에 잘 쓰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절기와 절시떡의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덩얼대부름 약식, 삼진날, 진달래화전, 단호, 차른병, 추석. 이 문제 계속 나오죠. 추석에 사길송편이 아닌 추석은 오려송편. 사길송편은 중화절에 노비들이 먹었던 떡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0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시험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이 영상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 번만 쭉 보시고 들어가실 때 암기해야 되는 부분 꼭 암기하셔서 암기하고 들어가셔서 가볍게 합격하시고 웃는 얼굴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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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